모든 게 결정되는 라운드죠 今日の評価が終わったら 韓国へ行く最終 멤버を選抜します 사라졌어요リオが 중간에 今まで待っていなかったのは急に3つも待ってて嬉しいです リクトの選択肢は? 今、オーディションに出てきたら 自信を持っていないのか? もう?もう? 何? もう? 嫌いだよ 当時の選択肢が出てきて 韓国の選択肢に広がって リクトの選択肢 리마상, 마야상, 레이상, 훈아상, 사이곤 아야네상 이 6명은 미세이의 백걸 굿걸, 미세이의 백걸 굿걸 공연을 하게 됩니다. 미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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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の曲で初めて聴いた曲なので 意味とかを何も知識がない中で 正直今ちょっとヤバい状態です 怒ってどうやって始めるの? 自由六景 自由六景 5,6,7,8 ベリー ベリー 저는 팀이라서 동선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프리위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한국어로도 기억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가사, 자기 파츠를 다 공부는 다 했어? 네, 갈게요 크게 자신 있게 둘이 안 만나서 여기서 다시 할게요 진짜? 지금 래퍼는 리마 하나요? 여기 그러면 리마가 랩을 써봐 영어로 랩을 써봐 영어로 시간이 우리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랩을 써서 선생님한테 오늘 랩을 써서 선생님한테 그걸 컨펌을 해줄게 리마는 그러면 들어가서 랩을 일단 쓰는 걸로 쓰는 걸로 하자 네 제가 랩을 수강을受けて 시간이 없어서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안 될까? 좀 걱정하고 있어요 잘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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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조금만 수업이 잘 됐어 안무 엉망지창이야 노래 다 틀려 가사도 맞지도 않아 거기에 얼굴 표정은 너희들이 뭘 보여주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심각한 사태로는 나는 내일 쇼케이스 못 올릴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나의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내가 1번을 맞춰야 할 때 모두가 너무 불안한 생각이나 긴장한 생각이나 긴장한 생각이라든지 내가... 結構、足 위에引っ張っちゃったって、申し訳な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안녕하세요.こんにちは. 私たちは Miss Gです. グループ名の由来はグローバルの G. ガールズクラッシュの G. グッドガールの G. バッドガールの G. なので G. Miss G.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私たちはチームワークがあって 仲良くてもお互いに支え合って練習してきたので 6人で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 頑張ってください。やってみましょう。 お願いします。 GYP introducing Made in Asia Miss G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So shut up boy So shut up boy So shut up boy So shut up Shut up I don't know me 내가 혹시 두려울 거니 거짓말 배가 속으론 그깔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콧모습 넌 보면서 한심한 여자로 보는 너의 시선이 난 너무나 웃겨 순중한 배가 속으론 그깔 춤추는 내 모습을 볼 때는 넙을 놓고 보고 쓰네 군나 네 손가락 쥐하는 그 윗손이 난 너무나 웃겨 이로 오 이로 머리 모양으로 이로 춤을 추는 여자는 뭐해 네가 너무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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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없으면 저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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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로 서면되지 살짝 떠드니 니 속이 반이 보이는 거 아니 멋스러워 Bad Girls I'm good girl 나를 차 아직도 못하면서 내 콧모습만 보면서 한심한 여자로 보는 너의 시선인가 너무나 웃겨 순중한 Bad Girls I'm good girl 나를 차 아직도 못하는 거 아니 내 콧모습만 보면서 내 콧모습만 보면서 내가 너무나 웃겨 내가 너무나 웃겨 Yeah, I think that I know everything Yeah, I think that I know everything Ooh, you got me thinking I'm the best thing First, you gotta hold up, hold up boy Yeah, now you can shut up, shut up, oi Love to love 헤어진 어느 남자 없나요? 자신감이 멈춰서 내가 나일 수 있게 자유롭게 두꺼운 우리 손가락 보는 거꾸로 Bad Girls 사랑은 웃겨 나를 차 아직도 못하면서 내 콧모습만 보면서 한심한 여자로 보는 너의 시선이 난 너무나 웃겨 드디어 내 콧모습만 보면서 내술가 나 또 와우 여기있는 게 이런 심리에서도 나의 시선이 난 너무나 웃겨 겨울 수 있게 점점 일어나고 You don't know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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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hut up, boy, so shut up, boy, so shut up, boy, so shut up, boy, so shut up, shut up, shut up.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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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장점은 실제 실력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실제로는 한 70점, 80점인데 볼 때는 90점, 100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연기나 표정과 표정 연기, 또 몸 연기로 그걸 커버해요 노래할 때, 또 춤출 때 연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야상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건 노래예요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호흡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쉰 상태에서 안 흔들리게 목소리를 풍성하게 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참가자 중에 목소리가 제일 풍성하고 두텁게 나와요 노래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음정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마야 노래를 멋있게 부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멋있게 부르려고 하면서 음정이 많이 흔들려 보컬 평가했을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안 보였는데 춤추면서 노래를 하니까 진가가가 드러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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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felt i that 네 파dire 조명이 всем soon ", 네 Histakers 見立てたのでよかったなって思います。 前後は最後の敵担長です。 五人以上の一組です。 歌う歌は トワイスのティティを演奏します。 미에히가 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룹의 생각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멋져요. 노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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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のことを好きになってもらわなきゃTT! 私たちTTチーム頑張りますので、せーの、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頑張ってください。 気付きがします。 最終目標は、4人全員は韓国に行くことです。 僕の分からの4人は、きっと4人で頑張りたいで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So see thisの名前 呼び捨て baby 死によう前なのにね どんな服も素敵にコーディネート 鏡の中 君とファッション SHOW SHOW 今度こそトクトク 私からの誓うけど 誓うだけで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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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口ずさんでみた sweet love song ねぇどうして それだけで 涙が出そう I love you so much 大人ぶって似たってダメね 心のDisplay いつも泣いてるMG 急かしよう 止むほど溢れ出す ラブ溢れたBaby I'm like DT Just like DT 気づかないフリ やめ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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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ike DT Just like DT Tell me about you be my baby 見た目は標準点 かわいいのにだって 褒めてないし Baby Baby 落ち込んで でもなんて お腹はすぐの 甘い刺激愛に 空気 汚れ めんめんめん 無いぐるみ 怒ったりして 引きこもって タイム意味の タイム時は流れ お肌の調子も ノーク ネガテルひったりごと ブーブー 生疾悪オートタ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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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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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気に入りだった Sweet Love Song 気分逆らってイライラで爆発しそう I love you so much 大人ぶって見たってダメね 君のリアクション次第で気持ちよってんだ 今までない傷自体止まらない ラブ止めてよ Baby I'm my titties Just like titties 振り回すのはやめてやめて I'm my titties Just like titties Tell me that you'll be my baby 私を知らないまま 誰かに恋したら嫌だよ 今度はこそタクタク 私からは違うけど 違うだけで I love 大人ぶって見たってダメね 心のリセプレイ もう泣いてるエモジ 制御しよう 思うほど溢れ出す ラブ溢れて Baby I'm my titties I'm my titties 気づかない振り やめてやめて I'm my titties Just like titties Tell me that you'll be my baby Imoor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개 조장 5명 중에 2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춤, 노래, 표정 흠잡을 데가 없는 무대였어요. 처음에 자기 파트 딱 부르는데 가수 소리가 났어요. 아마 연습생이 아니라 가수들 소리가 났어요. 연습생과 가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음정이에요. 진짜 거의 음정이 연습생인데 불안한 적이 없어요. 음정이 거의 다 맞아요. 춤은 크게 춰야 될 동작과 대충 살살 춰야 될 동작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체격이 제일 작은데도 큰 동작을 할 때는 동작이 내 중에 제일 커 보여요. 내 중에 체격이 제일 작은 사람이 동작이 제일 커 보이면 얼마나 잘 춰다는 얘기에요. 너무 잘 춰다는 얘기에요. 표정, 자신의 파트의 표정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tatto기로는 이런 편에 입양하지onie 의 표정, 온몬Ant가에 path Hack을 쓰는 게 너무 되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대해서 되게 즐거웠어요. 잘했어. 이번 crashingbuild 혼자서 Lo arbitrary 오늘 쇼케이스 한 사람 중에 전체 통틀어서 가장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리리아 사항은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진짜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재능이 보여서 그래요. 안 보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미우상은 잘하는데 넷 중에 혼자 아마추어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춤도 노래도 못하지 않았는데 왜 아마추어 같을까? 결론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춤과 노래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능이 분명히 있어요. 카코상 카코상 오늘 춤을 정말 잘 췄어요. 노래는 좀 불안했는데 오늘 춤을 정말 잘 췄어요. 노래는 좀 불안했는데 춤을 정말 잘 췄어요. 미양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잘 췄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댄스 큐브를 못 받았더라고요. 댄스 큐브를 못 받았더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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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의 팀장에 정해져서 모두가 정말 즐거운 스테이지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팀의 팀과 다른 팀의 팀이 정말 좋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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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네 번째 평가 항목인 인성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 합숙 기간 동안 이제 저희 회사 스태프들이 아이들의 태도를 관찰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참가자들끼리 매일 우정 투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참가자들 눈에 서로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저희가 참고해서 평가 자료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트레이너들 그리고 스태프들의 투표를 더해서 최종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면 어떤 기회를 하게 되나요? 이제 한국에 가는 멤버들은 6개월간 데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데뷔 준비를 해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전체 평가에서 1위를 한 참가자입니다. 특히, 불이 됐다요. 확인하고, 안 뵙지 못해. 고맙고 있습니다. 고맙고 이틴, 고맙고 이틴. 고맙고 이틴, 고맙고 이틴이 반응이 좋은 회사 alpha 및 대기기입니다. 고맙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고 이틴이 반응이 좋은 점검입니다. 今まで韓国で2年間2年7ヶ月練習してきて本当に今回が私にとっては最後だったので こうやって2年7ヶ月間無駄じゃなかったなと改めて感じ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全体評価1位です みーさんみーさん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さみみだ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まやさん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全体評価4位です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みーさん 全体評価5位です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みーさん 全体評価6位です ユーナさん ユーナさん 全体評価6位です ユーナ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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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참여하는 참가자로 선정된 참가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평가에서 7위를 차지한 리나상 축하합니다. 리나상 축하합니다 구나단수가 아직も得られていないので 리나상2倍3倍 全部出来るように 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파루입니다 おはんてとございます スーチーさん スーチーさん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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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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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13위. 감사합니다. 마유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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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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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 지속력이 거의 없어서 선택한 것에 싫어하지 않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오디션에서 또 합숙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한국 가게 되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보고 한국 같이 못 가는 친구들도 꼭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기회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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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処かで会えたときはこのときアードっていうねとか言って話し合え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人としてアイドルとしてたくさん成長していきたいです。 みんなほいしー!大好きでーす! 気付き衝撃困った人たちに三人の多いので、人間の人たちと三人の子たちとは、 どうしー!大好きでーす! 한글자막 by 한효정